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, 이현수 선생님입니다. 2023년 3월 학력평가 고2 전반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부에는 쉽고 간단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수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번부터 여러분 실수한 문제 있으면 안 되지만 같이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, 두 다항식 A, B에 대해서 두 대개의 다항식을 더하는 건데 동류항, 차수, 개수 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죠. 근데 객관식 문제고 이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만 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. 지금 3x3제곱이니까 여기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x제곱짜리 여기 들어있고 마지막에 상수항에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1번에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. 1번에 3번이고요.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. 실수 x에 대한 조건, x는 의미 아닌 실수이다의 진리집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제 단어에서 배웠던 건 명제와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. 명제는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고 조건이라고 하는 건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참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의 모임이 진리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는 그냥 의미 아닌 실수가 모여져 있는 걸 찾으시라고 하면 되는 거죠. 의미 아닌 이니까 의미 아닌 0을 포함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3번 가겠습니다. 수하에서 순열과 조합이란 걸 배웠는데 다섯 개,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을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이건 그냥 우리가 표현일 뿐이에요. 여러분이 그동안 하던 대로 곱하면 되는 문제니까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겠지. 그쵸? 3번에는 5번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. 다음 4번 가겠습니다. 수직선 위에 두 점 마이너스 5와 1 1을 3대 1로 외분한다. 3대 1로 외분하는 점 x좌표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. 여러분 단순하게 3대 1을 외분하는 것을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바꿔도 되는데 근데 지금 4번밖에 안 되고 좌표가 x좌표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외분점 좌표 복습 한번 해볼까? 마이너스 5랑 1을 3대 1로 외분하는 거니까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? 빼는 거예요. 3 빼기 1분에 x자로 곱해서 빼기로 했었죠. 3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니까 2분의 8이어가지고 답은 4 1번 확인할 수 있겠지. 됐죠? 외분 두 개 있었습니다. 4번에는 1번이에요. 다음 5번 가겠습니다. 우리가 복수수, 허수 이런 걸 배우면서 존재하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를 허수 단위 i라고 얘기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루트 2 플러스 쟤는 루트 마이너스니까 루트 2i 제곱하라는 거라서 루트 2 완전 제곱식으로 패주시면 돼요. 루트 2 제곱이고요.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. 그 다음 맨에 둘이 곱하면 2i인데 이 루트 2i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워지고 이 루트 2i의 값을 찾으면 되겠다. 그런데 이 루트 2i가 아니고 2, 2는 4잖아. 4i 몇 번입니까? 5번이 있겠죠. 이렇게. 5번의 정답은 5번이고 다음 6번 가겠습니다. a 플러스 b는 2이고 a3 제곱 더하기 b3 제곱은 10일 때 우리가 a3 제곱 더하기 b3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을 공부한 적이 있었었죠. a 플러스 b3 제곱에서 마이너스 3 a b a 플러스 b 이거였습니다. 그대로 넣어줄게요. a 플러스 b는 2니까 8이고요. 마이너스 3 a b에다가 곱하기 2가 들어가서 얘가 10이래요. 그러면은 요건 넘어가서 2가 되고 마이너스 3 a b 곱하기 2니까 a b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시면 2번이 되겠죠.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. 다음 7번 가겠습니다. 점 6, a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라고 되어 있네요. 우리가 수직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3다라는 개념을 고일 때 공부했었고 얘의 공식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. 마이너스 2분의 3의 x로 시작한 놈인데 내가 필요한 것은 전 녀석과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3분의 2의 x로 원점을 지나는 거지. 거기다가 6, a를 대입하시면 a는 4 이렇게 확인되겠죠. 7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.